여러분과 교장생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인게 우리 뒤에 보면 기숙기가 다 새로 들리고 있듯이 새 옷을 입고 우리 경신고등학교가 새로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저는 크게 믿고 그렇게 바랍니다. 자 제가 경신은 하면 하나다 라고 해주십시오. 자 경신은! 아 он это не может потому что мы ими он во 아멘